아 파도가 많이 치는 날 바다에 뭐가 들것인지 보겠습니다 와 달래쓰고 파도 많이 치는 날씨 자 도착 자 감고 줄을 풀고 아 바람 많이 본다 바람 많이 본다 자 오늘 과연 어떤 고기가 들었을지 아 또 그물 올리고 있는데 네 이름 보이고 어디서 왔니 자 보자 너는 어디서 왔니 자 보자 너 있는가 고기에 별로 없나 본데 이 한여름에는 고기가 많이 안들긴 안되는데 세빵화가 좀 들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고기가 들수도 있고 보자 오오오오오 야 야야야 야 문효중 이야 문효중 한마리 드렸다 이야 좋네 이야 야 다른 고기도 좋은데 이거 또 맛이 있거든 오케이 나이씨 아 이제 보고 반대쪽 반대쪽 가볼게요. 아따 바람 많이 불어. 파도가 많이 치네 반대쪽이. 이 바람 불 때는 참 운전하게 살아남고. 줄도 잘 잡아야 되고. 잘 잡고. 이렇게 감고. 살짝 살짝. 오케이. 아따 바람 많이 불고 살았다 왔다. 바람 소리 짱살나프네. 보자 뭐 있나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장마도 좀 길었고. 매번에 바람도 좀 많이 불고. 근데 이제 허장 요런거는 사실 바람이 많이 불면 고기 잡기 좀 낫지. 고기 잡기 좀 낫지. 뭐 꼼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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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어이 숭어가 뭐 꼼지라 꼼지라 합니다. 튀는 거 보면 숭어 같기도 하고. 어 이거 보자 요 불통에 뭐 깍 찼네 보자. 자 올려보고 올려보고 올려보고. 와 모이고. 이야 다 올려봐. 바바바바바네. 아 고기 잡는다. 이런 소리가 좀 낫지. 아이 숨어네 숨어. 감시는 들어가고. 오 돌돈. 이야 돌돈 좋네. 나이스 나이스 오케오케오케오케. 됐어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극을 하자. 바람이 너무 예쁘니까. 와 딱 바람 엄청나입니다. 와 씨. 아 chocolate야. 아. 아 maior chip. 아vanенно 같기도 하고. 아 schedul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